24번 지문입니다. If you want to accomplish more, don't work more. Accomplish, 이루다, 성취하다, 더 많이 이루고자 한다면, 더 많이 일하지 마시랍니다. 더 많은 걸 이루고 싶어? 그럼 더 많이 일하지는 마. 뭔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고 반전 같은데요? The perception, 인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efficiency and effectiveness에 관한 인식. Efficiency는 효율, 능률, 뭐 이런 뜻이고요. Effectiveness는 뭔가 유효성, 어떤 효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능률, 효율,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유효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어떨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 우리는 효율이 좋고, 그것이 효과가 좋으려면, 그렇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것도 어떻게? Non-stop, 쉬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거든. People are expected to work the regular nine-to-five workday and even overtime in order to accomplish all the work. 맞아요. 사람들은 BPP, 기대되어집니다. 일하겠지? Regular, 정규 시간 9시에서 5시, 이 일하는 날, 즉, 주중 9시에서 5시까지 정규적으로 일하겠지, 이라고 기대되어지고, 그리고, even overtime, 거기서 더 오버해. In order to accomplish all the work,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을, accomplish, 이루기 위하여, overtime도 일한다. 그러나, study, show that, 연구가 보여주기를, 아, that may unnecessary, 다시 갈게요. 그러나, 연구는 보여줍니다. 그것이, 즉, 앞에 있는 요런 것들, 또 요런 것들, 맞아요. Overtime, 정규직을 열심히 일하는 거, 쉬지 않고 일하고, 피곤함 없이, 끊임없이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이, maybe, unnecessary, 불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줍니다. A study shows that, on average working professional experiences, 87 interruptions per day. 오, 진짜,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프로, 어떤 직업인, 그죠?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지? 경험하다. 87 interruption. 와, 방해 87번을 당한대. per day, 하루 일. 아, 진짜? 그럼 다시, 평균적인, 그냥 뭐 되게 튀는 사람 아니고, 평균적인 working,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실무전문가, working professional, 이분이 experiences, 경험했답니다. 하루에 87번의 업무 중단, 방해를 경험한대요. The top 10 of employees with highest productivity do not work longer hours. 음,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내가 긴 시간 일해도 많은 방해가 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원들 중에 top 10, 위에서 10등 안에 드는 사원들, with highest productivity, 생산성,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는 직원, top 10, 그분들은 do not work longer hours, 오래 일하지 않아요. they do not often even work 8-hour days, 심지어 그 주어진 9-5인 8-hour조차도 심지어 work, 일하지 않아. 정규 시간도 다 안 지킬 때도 있어. 차라리, rather, 차라리, rather, 차라리, they work with the intervals. 음, 어떤 간격을 두고 일을 한대. A 52 minutes of work and a 17 minutes break. 오, 어떤 인터벌로 근무를 하지? 52분 일하고, 17분 쉬고,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일한대. The longer hour, 시간을 딱 지켜서 더 오랫동안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지. In order to be most productive, 그럼 가장 생산적이 되기 위해서는 It is better, 자, 그것이 좋아요, 뭔지 몰라요? 네, 진주어 나갑니다. 진주어가 더 나아요, 가짜 주어는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진주어가 더 낫대. To work with interval, 간격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낫대. Of labor and break. 그렇지. 지금 본 것처럼, 50, 어, 자, 17분 break, 이렇게 labor와 break를 interval,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 In order to get work done, 자, get done, 갑니다. Get done, get done은 be done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행해지다, 끝나지다, 이 워크가 be done 되기 위해서는 Your brain, 당신의 뇌가 needs nutrients,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분이 뭘 포함하냐면 게으름이라는 영양분 and 휴식이라는 영양분을 포함한답니다. 여러분, include는 전치사예요.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and로 연결하면 뒤에도 명사가 와야 되는데 가진 것이 take밖에 없어서 take란 동사에 ing 붙여 동명사, 명사로 만들었죠. Many people do not know that brain needs the focused and unfocused circuits in their brain. 오, 우리 뇌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that the brain, 뇌가 needs 필요로 한다는 거. 더 피피된 그리고 un-피피된 circuit, 회로를 필요로 한다는 거. in their brain, 잘 모릅니다. 했어요. 아, 그러니까 뇌에는 회로가 있는데 원래 뇌는 피피된 뇌, 회로. un-피피된 회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 집중을 할 때 하고, 집중을 하지 않을 때 안 하고, 이런 두 개가 다 필요한가 봐. by taking a break, 이렇게 by ing 함으로써, 휴식을 취함으로써, you alone, 네가 허락하는 거지. 자, 허락하는 대상이 되는 목적어, 네 뇌를 허락해. 자, 네 뇌가 뭐하게 허락해? stimulate, 자극하도록 허락해. 이때 이 alone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는 기본으로 올 수 있고요. 동사 모양 가진 것들 중에 to 더하기 동사 원형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세포를 자극하도록 허락한다. Successful people, such as Warren Buffett, Bill Gates, Albert Einstein and more, 진짜 유명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사비복으로 처리해서 동격도 주면서 빼도 상관없게끔 집어넣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are sure to input, 자, be sure to, 동원하는 것이 확실하다, 당연하다. 자, 그럼 그들은 be sure to input, leisure, 음, 집어넣어, 레저를 집어넣어. 레저는 휴식하고 여가 시간 아니야. into their schedule, 확실히 이걸 넣더라. It is important to work hard. 자, 진주어가 중요해. 그치? to work hard 하는 거 중요해. 하지만 It is also important to work smart. 그냥 열심히, 성실히 말고 좀 똑똑하게 뇌를 잘 이용하여 그치? 휴식을 원하는, 휴식이 더 효율이 좋은 그런 뇌를 이용하여 일을 좀 스마트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해 했어요. 그렇다면 계속 쭉 일하고 길게 일하는 것보다 일과 휴식의 인터벌을 지키는 것이 효율성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의 능률, 업무, 능률 아니면 능력, 효과, 유효성 면에서 훨씬 더 나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잘 해봤나요? 오케이, 25번으로 갑시다. successful people such as warren buffett, bill gates, elbert ancientine and more 진짜 유명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사비복으로 처리해서 동격도 주면서 빼도 상관없게끔 집어넣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are sure to input 자, be sure to 동원하는 것이 확실하다, 당연하다 자, 그럼 그들은 be sure to input leisure 음, 집어넣어 레저를 집어넣어 레저는 휴식하고 여가 시간 아니야 into their schedule 확실히 이걸 넣더라 it is important to work hard 자, 진주어가 중요해 그지? to work hard 하는 거 중요해 하지만 it is also important to work smart 그냥 열심히, 성실히 말고 좀 똑똑하게 뇌를 잘 이용하여 그지? 휴식을 원하는 휴식이 더 효율이 좋은 그런 뇌를 이용하여 일을 좀 스마트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해 했어요. 됐습니까?